꺾기 전에 꺾기 전에 꺾기 전에 쏘라 쏴! 박근한대 한대 더 한대 더 온다 오랜드? 야 왼쪽으로 들리는게? 뭐야? 무슨 생각으로 넘어간거야? 어디가 싶을까요? 저쪽이요 오케이 딱 한팀 간 아 2층 언덕이 있는데 두 명하고 공장 쪽에 한 명하고 어 비친 여기도 한 명 떨어지네 남쪽이 한 명 ?" 강학쌤 16 안녕? 아 제발 이리 자 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디 쭈우우우우웅 쭈우우우우우웅 쭈우우웅 솔컷에네 어디있었죠 인간? 아 저 있구나 장모기엔 사람 야 앞에 2층 옥상집에 있는거 같애 벌써 내려온거 같애 보통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군요 차고집에서 팝콜에서 나왔습니다잉 팝콜에서 나온집에서도 쏘고 여기서도 쏘고 후 이러면 얘를 일단 죽이고 올라가야지 코요님 거기 앞에 중앙색 2층집 있지 아 봤어요 창문 깨졌어 2층 아니 거기 있어 내가 봤어 나 지금 부트가 없어서 우와 여기 집에 다 봤어요? 안 잡았어 개박세다 진심 그 집이 있을거야 개박세 그래서 다 잡음? 아니 아직 하나 안 나왔어 한명 더 남았어 부트있나요 제 쪽 한번 와주셔야겠는데 저 초코덤러는 펌프 샷건이라 두방콘 나거든요 3대 거기 그냥 봐주기만 해요 계속 떼주기만 해요 제가 여기서 끌테니까 그래서 어딨죠 저기? 제 집 여기 2층집 아 뭐야 여기 두명이야 여기 두명이요? 여기 써 놓은거 아니었어? 마이크로우지? 나 쐈어 나 쐈어 바깥.. 바깥면 창문으로 아 한명이야 얘 얘 사이가랑 마이크로우지야 아 초근접 근접 빌런이네 아 씨 잘못갔다 어 어 오늘 폭팩살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아 오랜만에 에랑겔인데 그래서 다 잡음? 아니야 하명 남았어 그거 2층에 아직도 안되지? 음 초근접 빌런이구만 아니구 갑니다 저도 왔습니다 2층에 싸워난다 뛰어낸 야 요 주핑 아 사람 있어요 2층에 팔로우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우지랑 팔로우지랑 창문 깨지는 소리 제가 깼어요 제가 깼어요 2층에 있는거죠? 네 그러면 일단 연막을 하나 살포시 넣어줍니다 안들어가죠? 살포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고통에 벌벌 어 뭐야 저기 있는데? 어디? 여기 재피 들어가죠 계단 보고 있음 머리 위에서 1인칭으로 컸네 너네 아니야 간뎌 내가 umes스 굿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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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Si 내가 화장실 봤는데 내가 언제 에일난을 엉 끌렸지? 왜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안쌌대 뭐야 엘신용이야 아 엉 어 그래서 아리 어디갔지? 엉 엉 엉 엉 엉 엥? 저어기 가면 AR 하나 있음 드릴 M416, M16 둘 중에 하나 있음 학교를 잡으러 가도록 합시다 저희 차는 많아요 저 도로에 오토바이도 있어요 도로에 오토바이 있고 학교 왼쪽에 ULG 안되어 있습니다 적을 적이면 카고팔이 나온다 어 저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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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도로 학교 바꿔줘? 학교 바깥쪽 학교 앞쪽 바깥쪽 산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도로 지금 넘었음 산 165 음 너무 먼데 속인 그러면 음 속인 너무 멀어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서 쫓아가서 조져도 될 것 같고 응 거 그럼 타고 와봐 내가 쟤 계속 쫓고 있을게 위치 쟤가 저도 쫓고 있겠습니다 저기 뛴다 저 마을놈아 거기 서라 으응 어디 있는거죠 음 지금 한 이쯤 노란핀 근처 으응 지금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나무에 가려가지고 잡았다 여튼 포칭기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산 끼고 지금 산 거의 정상일걸요 아마? 능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보인다 아 보았다 보았다 봤다 오케이 어 이쯤에 있어요 쇼핑조 오케이 오케이 얼마 안머네 차보고도 계속 달리고 있나요? 어 저 카우팔 뭐야 그 놈이 그 놈 카우팔 다른 놈 같은데 다른 놈인데 그래요? 걔가 그 놈 아니야? 아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능선이 있다 아 학교 쪽에서도 카우팔 소리 들렸네 와이짜나무 와이짜나무 쟤 앞에 와이짜나무 음 내 앞이다 바로 앞에 와이짜나무 어 여기 있구만 안녕 안 돼 짬프 여기 스칼이 있네 으응 팔 끈 끈 마 하얏 여긴 카우팔 어디 갔냥 저 안먹었네 안 먹었구나 으흫 으 내가 먹고도 몰랐다 이게 카우팔이다니 수나 대킬 필요하신 분 그럼 괜찮아요 나도 포츠기 아직 싸우는 중 들어가서 합쌀까요 아니면 그냥 외곽에서 기다릴까요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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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이유는 없죠 뭐 파밍이 저희가 안 된 것도 아니고요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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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파악을 하시오 구찌 어 한 명 발견 2B15 방향 건물 사이에 있어요 북쪽 근처 한 이쯤? 여기 라인에 있었어요 보인다 보인다 도로도 있다 어 N 방향 M 방향 M 방향 여기까지 보셨어 보이죠 보이죠 대충 어디인줄 알겠다 보인다 보인다 어 초소 올라갔어 초소 올라갔고 능서 밑에 U.A.G 올라온다 80 2대 오토바이도 있다 오토바이도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능선밑에 아 네 봤어 피 좀 채울게요 흠 나 보지 않군요 오토바이 어딨지 아 이건 거기서 쏘는데? 마을에서 쏘는데? 이번엔 마을 쪽에서 쏘는데 오토바이 아래 230 아래 안 보인다 일단 마을 쪽 보고 있을게요 저기 아닌가? 마을은 아직 안에 있어요 얘들 조금 맞음 얘들 아직 마을 안에 있어 제가 차 타고 밑으로 돌까요? 차 타고 밑으로 돌아와서 밑에서 볼게요 밑으로 오토바이 오토바이 괜찮은 괜찮은 제가 고작 저런 녀석들에게 죽을 사람으로 보냅니까? 죽지 않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 맨날 죽다는데 여기 있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거의 다 올라왔어요 여기 60쪽 개집 쪽에 있는 거 같은데? 개집 쪽 개집 쪽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어 내 쪽으로 붙는다 내려온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려온다고 해 붙다 말고? 네 붙다 말고 내 쪽으로 붙고 있어요 알았어 걔가 우리가 차 타고 다 간 줄 알았나보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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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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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뚝인데? 1뚝이에요? 3뚝까지 생긴 1뚝이구만 자기장은 없는데 바람은 안 보인다 고충개 안에 안 보인다 이미 빠진거일수도 있어 아까 얘들이랑 싸울땐 많이 보였는데 계속 말 안에서 그러니까 영양도 여기 에스터블러 하나 지나고 유해지 한 대 더 다시야 두 대 더 한 명씩 타고 다닌 어 세웠다 다시 한 대 능선 뒤에 왜 세웠지 우리 그냥 갈까요?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주황핀 가실? 가죠 몰라 오 쟤 혼자서 뭐지 하나 둘 다는데 갑자기 연속으로 킬로그가 네 개 같이 떴어 한 명이 세 명 기절 시키고 아몬스쿼드가 한 명 잡았나 보네 차 터트린 거면 기절이 아닌데 뭐지 어떻게 한 번에 잡지 정확히 이제 스크류드라이브만 두 바퀴 한 다음에 정확하게 착지해서 가속 받으면서 갔으면 조졌는데 마치 그 뭐야 차고집 사람이 있어요 하나 확인 하나 앞라인으로 갔어 이쪽 라인으로 여기서는 차고집 라인 잡기가 어려운데 저거 팔각적 올라가는 계단 팔각적 올라가는 계단 팔각적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구나 나물이 가려가지고 담벼락에 있어요 245 담벼락 담벼락 한 대가 어디 때렸어 카구8 150 160 160 여기 있으면 맞는다 여기 양각 잡히겠다 여기 양각 잡히겠다 탄 탄 날아오는거 무서워 겁나 무섭네 응 보급 온다 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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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에서 온거지 150 165 였었는데 4위 SE SE 이건 SE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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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리 깨는 소리 왜이렇게 작아졌어 아 저거 패치 됐어요 오 저기 언덕에 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바로 밑에 붙었다 바로 밑에 저걸 날아? 오우 깜짝아 기절 기 왜 기절이냐 근데 또 차 안 들림 110 110 오 들린다 다시아 다시아 소리야 다시아야 다시아 여기로 가나보다 하얀색 다시아 오우 맛있어 아 맛있어 한 대 으악 힘든다 뭐야 왜 시체 두개 줘? 원시처 원시처 누구에요? 밑에 다 깔린거에요 아 그래요? 헤헤 어 그 다시아 올라가서 뚜덕이가 맞는다 아까 에세이 방에 우리 쏟았네 애들한테 나 불쌍하자노 나 불쌍하자노 아 다시아 보인다 원히트 투히트 다시아만 보인다 다시아 타이어 터뜨리고 계신다 어 저기 언덕 올라간다 언덕 올라갔어야 돼 다시아 또 탔어 다른 하얀 다시아 오 그냥 타이어 터져서 내려온다 탄거 아니다 능선 뒤로 돈다 많이 때렸는데 피 한 3번 터졌거든요 피 한 3번 터졌거든요 진짜 위빌거 오케 체크 마법 끼고 오른쪽 뱉고만해 능선에도 있다 능선에 엎드려 있다 이거 완전 머리만 보이게 각각쪽에도 저기있어요 총소리난다 어차피 반대편 능선 애들은 안 넘어가도 되네 각각쪽을 위주로 먼저 봐야겠다 우리 자리좋아요 짜소리 UAD 330에서 오케이 네 능선 밑자 반대편 능선에서 세웠거든요 원 확인 원 개조추? 상대 다 와야되죠? 오른거만 오른거만 다 닦아야되요 일단 150 저놈들을 뚝배위를 깨버려야겠는데 쟤네도 기와이어거든요 오 차타고 온다 UH 탔다 SE 이쪽으로 오고있어요 저거 터트려 버려 우리 쪽으로 오는거 아니다 타겟 터졌다 타겟 터졌다 죽어라 이제 화면 끝 라스트원 누워있어요 라스트원 다운 다 누워있어 하길래 왜 까불어 차를 한대 타고 그렇게 스쿼드가 오면 되나 어 저기 1평지 붙었다 200 200 200 1평집에 한놈 붙었어요 네 확인 저 이거 탄이 없어서 손을 챙겨 탄이 좀 놓지 않아 1평집 안에 들어갔어요 아 거기죠 200? 어 확인 확인 1평집 바깥쪽에 한명 지나가는거 맞추고 싶었어 바깥쪽 문 열렸고 총 맞는다 애들한테 하나 뛴다 하나 뛴다 바깥에 하나 또 있다 심지어 뭐 계속 들어가 저게 뭔 짐인데 뭔 짐인데 저게 계속 들어왔네 사람들 한대 한대 한대다 아프다 밖에 안 남은거 나도 간다 한글빗 저놈들 무서워 그 문을 내가 부셔주지 아 맛있죠 근데 너 애들 나와야 되지 않니? 한번 보이자 지켜보자 어떻게 하는거 행동하다 오 위에 붙었다 위에 붙었다 290 아까 걔들 UAG 아까 처음에 세웠다는 UAG 애들 어쩔 수 없으면 쟤들 먼저 정리해야 돼 너무 잘 쏘는데 지금 1평집에서 나왔어요 도로 건너요 도로 건넌다 1평집 애들 너무 많아서 딱지 못했다 한타 아... 이러면 일단 기어 올라가는 중 살릴수 있겠는데 왼쪽에 도로에서 오는 애들 어떻게 되지 그냥 무리하게 살릴게요 죽더라도 못살림이 한명이 있어 힘들거 같애 300 애들이 예상밖이었네 너무 밑에 있었다 2층 갈께요 2층 갈께요 오케이 나이스 한 명 더 있어요 왼쪽으로 돈다 그쪽으로 돈다 아 쏘리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대피 왼쪽으로 없들었어 하나 없들었어 왼쪽 능선난 없들었어 으으으으으으음 못닦을 것 같은데 저희 팀원 죽인 스쿼드 죽여 줘서 고마워요 블러드 트레인 1등 해보죠 시천이에요 그거? 살렸어 사이너머 기절 다 기절 둘 다 기절 백이 있나? 한 명 더 있나보 300에다 능선 1 올라가 마친 내 길 하나 내 앞에 300에다 아까 지 파티 살았는가 보네 300에 있다 나 보고 있다 300에 있어요 330에 한 명 두 명 두 명 이쪽 보고 있어요 둘 다 세 명 세 명 이쪽으로 붙는다 한 놈 봐주고 두 명 뛴다 잠깐만요 왼쪽에 한 명 더 있어요 4대2다 이거 4대2다 1대2다 한 명 기절 한 명 확킬 밑으로 밑으로 왔어요 밑으로 둘 밑으로 들어와요 한 명 더 기절 나와서 둘 와 와 양각 잘 잡으네 두 명 다 갔는데 힘들다 힘들다 응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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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qui 네 둘 다